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어 이겼나 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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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아 뭐야 이거 아 어 채팅으로 진우형 채팅으로 해 어 어 끝났다는거요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오버가 여기서 나와요 형 오버가 아니 오버가 여기서 나오는데 왜 코스 나와 왜 왜 코스 나와 그거 뭐야 왜 그러는거야 그거 그거 뭐야? 저거 뭐예요? 아 뭐야 이거 아 저거 그거네 순간이동하는거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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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거 없네 개 쓰레기나에 박정수 없지 나는 나는 한 백번해도 한 번 안하실 수도 있니 아 실수한거에요? 아 실수한거였어 아 이씨 아 실수 먹으셨네 실수 먹으신거 아 아이씨 아 저런 실수를 하시네 역시 정석이 형이네 어 형 돈이 내려가요 나 돈 내려가 어 나도 내려가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이거 다 죽어 다 죽어 이 새끼들아 이씨 아니 돈이 너무 많이 스포링을 못지어 하하하하 아니 이거 왜이렇게 빨리 내려가 짖지마 이 새끼야 진짜 웃긴다 아니 너무 심한데 아 지웠다 이씨 자 너네가 밀리에서 밀리에서는 황제겠지만 랜덤 클래스는 안 돼 완전 2인자 홍지로 랜덤 클래스도 2인자거든 아 너무 밀리려고 해 이거는 어 2인자 3점속 2인자 홍지로 이렇게 2대2하면은 되겠어? 너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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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hö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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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 나 가하 Dag, sieksfon 훠헥헥헥어 마감 이 정도는 FX 네 뭐예요? 야야야! 굿에야 3분초! 10분짜만 있는거다 아! 찌막는데 이거는? 고익을 하셨네 고익을 하셨네 진짜 아... 뭐야 뭐야 질러오시죠 질러! 형! 인형우 말이야 인형우 완전 개똥이야 인형우 저글링이 질놈 말이 되는 거야 끝났어 끝났어 인형우 끝났고 저기를 봐야겠다 이 포스 아니, 이거 안 cae는거네 어, 이거 너무 사귄는데, 능력이 어, 너무 많다 기회야 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사귀어, 쌍쌍 받아라 형은 지금 상황판단 제대로 해가지고 와 와아.. 저 몰래 지울게요 도맹! 걱정하지 마세요! 몰래 지웠어요 저! 오케오케! 네! 뭘 지웠다 하는거여? 아냐 쟤! 니 쪽에 있는 오버여 터진거 보니까 일리만 일리만 하죠! 어? 아 진호 형님 이제 패기 올라가네 이겼네 우리가 어 이겼다! 아 나 아무나 이겼다 어 이겼네 우리가 뭐야 이거 얘네들 왜 저러는거야?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데 겁주는거 아냐? 야 얘 1쿨 안 뽑아! 1쿨 안 뽑아! 10분에 뭐 있나? 얘 뭐 그건 최순실 게이트 아니야? 몰래 게이트도 나가봐 최순실 게이트요? 최순실 게이트 뭐야?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라는 능력도 있어 으아! 저거 왜이렇게 프루프 다인 기어네 이 씨 짜증나네 아 여우가 이기긴 했다 아 뭘 근데 정석이 형 링이 너무 약하신대 이거 뭐 능력 있나? 약한 능력 난 솔직히 무적인줄 알았어 정석이 링이 왜 그렇게 프루프가 저래? 짱나네 뭐야? 뭐야 근데? 아 형님 벙커를 좀 아하 10분에 뭐있나봐 10분 어? 10분을 생각해야겠다 내 말이에요 내 말이지 그 말이여 내 말이? 뭐 스카우트 여러 마리 이런거 아냐? 뭐 뭐 방어 좀 멍을 쪼붙치지 말고 방어해 방어 방어 아 이거 이거 가면 끝나니까 일단 뭐지? 보이긴 하셨네요 형님들 쟤 돈도 없을거야 지금 뭔가 10분은 무조건 못 나오는거야 아 벙커 짓지마! 아이 왜 지웠어 아이 돈 바꿔께 내가 힘냈구만 아 이상한 형이네 진짜 맵을 줘봐 맵을 뭐 이씨 내 맘대로 하는건데 이 쌍놈이 시키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뭐 이씨 형님 니가 나요? 왜그래 이 쌍놈이 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왜 형이야 야 내가 볼 땐 10분에 뭐 무탈이나 스카우트나 헬파티 뭐 그런거야 아 진짜 헬파티 어떡하냐 헬파티는 어떻게 답이 없잖아 아 이게 헬파티구나 능력 이름이 뻥치시네 네 아 맞네 네? 아 맞네 이거 이긴 했다 영원아 그래도 아이 뻥이네 쟤 뻥이야 뻥 순뻥이야 어 어 고이긴 했구나 진짜 이 형님들 아 아 어 아 어 가도 돼 안 가도 돼 뭐야 야 시켜uted 한 말에 야 시켜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 나간다 골렬 골렬 다 묻어있어 이 싸운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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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렬 골렬 다 묻어있어 와봐 와봐 어 뭐야 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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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uch on 호쩌 고쳐 그러지 기곱 호쩌 고쳐 호쩌 호쩌 사연아, 사연아, 사연이 끝났습니다. 내가 저블린거 아픈데 아, 이거, 이거, 슬레기 형이네. 이거 뭐야, 스카우 이거 이게 가능해. 아, 뭐야. 이것 봐, 딱 우리가 생각할 그 바운데로 있다니까. 아, 역시. 아, 역시. 아, 스카우 역시. 아, 이거 뭐지? 딱 이거지. 야, 솔직히 방금, 방금은 나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 내가 아, 형, 좋았어, 형, 아주. 에스벨 5마리 있다 내가 가지고 둘 다 돈 뺏었어. 아, 좋았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어, 야, 너네들. 야, 영호. 나 오버로도 깜짝 놀랬어, 씨. 아니, 오버 뭐예요? 아니, 그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영호 고려했는데 갑자기 골로 들어가버렸네. 아, 그거 어차피 순간일동이었거든. 아, 뭐야, 그럼 진우 형 능력이 좋은거였네. 진우 형 능력이 좋은거였지. 나도 나쁘지 않아, 나도 좋은거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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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아. 아이씨. 이겼다, 이 이긴 했다, 이번판은. 아, 또 이겼어? 네, 이 이긴 했어요.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어, 시너지가 너무 사기해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번판은. 진짜 시너지 때문에 이겼다, 이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 이건. 어. 죽이 괜찮네 야 시너지 암나게 한 명 빨리 죽인다는거 아뇨 흐흐흐흐흐흐흐흐흠 끝났어 한명 걸려봐 내가 고추뿌개줄게 뭘 뿌긴다고? 뭘 뿌긴다고? 머리 머리 아아 잘못들었나 내가 내 이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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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들었지 보우투를 뿌긴다고 한거 같은데 뭔소리여 뭐하는 소리야 아니 돈이 또 내려가는거 같은데? 나 진짠 줄 알았어 콤아 돈이 안맞아요 야 니 계산이 안맞는거야 게임은 존나니까 산수동차네 걍 땡겹는데 피해지고 진혜형 건들지마라 진혜형 진혜형 오늘 나한테 치킨 12마리 잃었다 12마리요? 12마리 잃어가지고 멘탈 꽁이졌어 나도 오늘 종석이형한테 가장 많이 먹어야겠다 아 우리 3파 2승에 2마리거든 와 닥터가 세네 야 9발 업 9발 업 와 오케이 어 투토스 투토스 칠수가 없어 이형호테라 어? 아니네 예? 어 뭐야 툭불토네? 어 아유 그래요 형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제인 제인 보여줄게요 음 알았어 봤어 어 제인 봤다고요 찐따 예 구발어 구발하면 왜 하는거야 도대체 찐따스님 자 보세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구구히트야 영웅 어? 나 영웅질러 영웅 영웅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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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이야 야 저글린 컨트롤 어? 저글린 컨트롤 야 야 야 야 쟤 뭐야 저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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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야 그거 냈어 야 진료도 많이 냈어 진료도 많이 냈어 저글린 아 이거 안좋은거잖아 아 이거 안좋은거에 아 그거 별로 안좋아 그거 나한테 그거야 제가 보니까 가운데에 가운데에 그 일구분 해가지고 그거 변하는거 아니야? 능력? 어? 어? 어 갑자기 변했어 어 갑자기 변했어 아 능력 안좋아 이거 아 능력 안좋아 이거 아 바꿔야겠다 아니 본인들이 눈치 좋은지 아 예 어 영웅질러 영웅질러 어? 어 어 정석이 형이 영웅이야 아 정석이 형이 영웅이에요? 아 정석이 형이 영웅이에요? 내가 영웅프로토스 아니니 내가 영웅프로토스 아니니 아 영웅프로토스 아 내가 막을 수 있어 영웅야 침묵해 네 영웅프로토스는 아무나 못 막아가 나갈게요 형 오케이 내 능력 알잖아 아니요 저 능력이 쓰레기 아 이거 닝이요 아 이거 닝이요 막을마야? 오오 잘랐어 아아 야 이 영웅 끝났어요 영웅 이 영웅 영웅에서든 이 영웅 아니네 랩렉크에서든 아 근데 피가 깎여서 너무 약하다 아아 갑자기 능력이 바뀌어가지고 야 뭐야잠깐만 센터에 드론 간다 아야야야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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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드론도 간다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간다고 야 마린 도와주러 간다 이거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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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버려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이거 제옥에 오면 살겠다 오케이 맞긴 했어 버티면 이겨 아우 씨 묶겠다 야 도전은 완전 맘에야 마린이 겁나 많아 어 어 형 제가 앞에 서 있을게요 고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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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러 아 질러 아 질러만 뽑으려고 하신다 야 니가 뭐라하라 이 시키야 어 드라다 드라 드라도 영웅인가봐요 아 이거 선진문물이네 내가 영웅이야 그냥 영웅이야 아 아 선진문물이구나 아 아 이 시키 그게 뭐예요 아 야 이거 방어 많이 해야돼 어 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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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잠깐만 방어를 많이 하라고 어 쟤 맘에 많이 하는거 보니까 뭐 같이 뭐 뚫으려는거 같은데 어 그래 나 근데 너무 저건데 푸시하실라고 그러는데 어 어 어 어 어 아 이거 이거 어 죽여 죽여 아 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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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지금 라바 칠수했어 뒤로는 어디가 숨겄다 망했다리 야 야 야 어 시간차가 걸렸어 이기기 또 이겼어? 도대체 뭐지 야 너한테 간다 너는 야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어 어 어 어 이거 왜이렇게 많이 나와 아 뒤로하고 멈춰봐 들어갔다 들어갔다 형 나 살려주세 아 못살려야 질다 토놈아 끝났다 다섯시 끝났다 구름은 내려왔다 아 아 아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막았어 막았어 그래 막기만 해 막기만 해 나도 질럭한다 질럭한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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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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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웹웹웹웹웹 웹웹웹웹 알아요 웹 너무 잘하시는데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아 아 아 나 이거 끝났다 그냥 이게 의미가 없잖아 우와 웹 좋은데 뭐야 이거 그게? 정석이 형 들어가 각오됐는데요 깐토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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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토롤을 못해 정석이 형이 깐토롤을 못해 와 정석이 형 아 정석이 형 정석이 형 깐토롤을 못해 아 왜 좋은데 왜 좋은데 아 왜 좋은데 아 왜 좋은데 왜 좋은데 어떻게 이겨 야 돈 없냐 아 그지야 와 와 이기긴 했다 와 이기긴 했다 다행이다 와 진영이 완전히 왜 이겼나 보네 야 진영이 살아있는데 니가 왜 이겨 이상하잖아 자꾸 이겼네 진영 살았잖아 진영이 우시해 에이 진영이 형 에이 진영이 형 아직 안간다 lerini 여un 여un 아니 왠 맘에 질 수가 없는데 싸움하면 으 와 무슨 해설 우와 downside km 강력이 그걸로, 어 뭐야 뭐야 어어? 오, 멀티? 아니 저거 다 무용진뿐 있다가 형님, 이거 본질의 프로브가 없으신데요? 난 최선이야, 이거 다 하지마는거야 말건내면 닦아 죽이지마 이 싸모새끼야 말건내면, 말건내면 닦아 죽이네 이 싸모새끼야 아 이거 뭐한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할 동안 뭔소리여 지금 최선을 다 하셨구만 어? 아 얘기해 줘요 어, 왕마린이다 어 이거 좋은데? 공이러기야 공이러, 온니마린이 맘에다 안 돼, 그딴 거 안 돼 아 보여줘 어, 스캔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왜, 아 왜 있어 어이, 스톱 그렇지 이부러 첫 추송 메듦만 한 무대가 무슨 메 photographs обод실ýchない 메드만 한무대 이리와 이리와 아이 짱놈의 새끼들 이거 어디서 지금 까불고있어 야 근데 제욱이는 왜 나 엘리 안 시킬려고 했어 엘리 시켜 이 말이 돼? 우리만 능력이 이런게 말이 돼? 야 야 야 야 야 야 영혼 엘리 맞아? 영혼 폭신한 막중 틀어봐 저요? 저 엘리야 저 엘리라고요? 엘리야 없어 아까 에이 에이 그래? 아냐 아까 세 마리 교환하러 갔다가 그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못봐 이거 형 뭐야 어떻게 살기만 어떻게 안되겠어요? 어 탱크도 나왔다 탱크 이제 나왔어요 아니 다스비하러 오시는데 나? 아니 죽었어 얘들 아니 하트임이 피가 왜 이렇게 아니 슈우드가 삼백인데 하트임이? 스파르타 커서다 이 새끼야 기다려봐 어 뭐야 오 슈우드가 삼백인데 야 안 돼 얘 어떻게 온거야? 형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거 뭐 드랍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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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말 좀 말하줘봐 야 뭐하는거야?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긴거 이겼나?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아니 하트임이 너무 세 어 벌쳐도 나왔네 데이플로 데이플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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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를 못 때려나? 한해를 못 때려나? 한해를 안되는거 같애 스톱스톱! 그냥 때려! 어땠깡! 아니 내가 처음 봤을때 그냥 어땠깡!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안됐다 오 미치겠다 이거 미치겠어 아아아아아아 오지구여 다행이야 아씨 와아아아아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끝났겠다 어차피 왜냐면 웹땜에 캐논을 박든 뭘 하든 웹땜에 못 막는다 아 난 막았어 난 템플로 있었어 와아아아아 와 그래도 살았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끝난거에요 형님? 어? 어 잠깐만 3판 2승 아니었나? 와 벌써 끝났어요? 여보씨 어떻게 돼요? 아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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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